저번주에 제가 좀 아주 끔찍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6살 어린아이가 이 차에서 총을 맞은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뉴스 제목을 보니까 이 순간의 분노가 6살 어린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이 그 앞에 끼어들은 겁니다 그러자 신경전을 벌이게 된 거죠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게 이제 손가락으로 욕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상대편 차량이 화가 나가지고 총을 쏴버린 겁니다 총격을 과해가지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 어린 6살짜리 아이가 그 총에 맞고 숨을 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계속 이 어떻게 보면 분노의 질주 아닙니까? 이 심각한 이 로드 레이지에 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는데 지난 7년 동안 미국에서만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21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1만 2천여 건의 피해가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실수라도 손가락 잘못 뜨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분노가 그냥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걸 저희는 저번 주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은 이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이 분노로 다 변해서 코로나 레드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온 나라가 광분을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 미국 또 지금 전세계 할 것 없이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억눌리고 힘들다 보니까 전세계를 분노가 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또 댁에서 예배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너무나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말씀을 저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출근도 안 하죠 애들은 학교도 안 가고 매일같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삼시세끼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그런 어머니들의 정말 눈물어린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경험 또한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셨듯이요 이 분노는 참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노라는 게 리셋 버튼 누른다고 그냥 확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잠원을 보면요 잠원 26장을 보면 이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라고 있고 수세수술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컨트롤되지 않는 불처럼 산불처럼 한 번 시작되면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는 그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 파괴력은 회복력이 없는 참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한 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저에게 참 와닿더라고요 이 제목이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박용철 정신의학과 원장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내용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뇌는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쁜 그런 좋은 기억을 뇌는 선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요 공포스럽고 불쾌하고 끔찍한 기억일지라도 그것이 뇌에 익숙하다면 그 감정을 선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금단현상이라고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만약 여러분이 언제나 비난하고 질책하는 일에 습관이 젖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비난과 질책을 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이 뇌는 금단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지라도 뇌는 나에게 익숙한 그 비난과 질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정신의학과 원장님이 썼으니까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는 의견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입에서 지금 보기만 해도 비난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이렇게 뒷담화가 나오고 혹시 그러는 일이 자짓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뇌는요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또 이 좋은 감정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극도의 스트레스나 과도한 경쟁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또 그런 현상을 또 즐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많이 스트레스를 주고 받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그렇죠? 남들에게 압박을 주는 것을 본인도 싫어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반복적인 행동으로 또 부정적인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그냥 내가 익숙해져서 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항상 그렇더라고요 버럭 화를 내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잘 내시는 게 대부분인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으로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잠원에서도 이 분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잠원에서는 분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옳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 브루스 워케라는 신학자의 주석에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이 분노는 항상 always wrong이다 항상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게 쫙 잠원만 보더라도 이 분노에 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 직접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29장 보면 어리석다고도 나오고요 다툼을 일으킨다고도 나오고요 이렇게 한 여섯 번 이상 굉장히 많이 이 분노는 옳지 않음을 그리고 항상 틀림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잠원 19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라고 이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 slow to ange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ESV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반응한다 아마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인 말을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한참 지나는 거 생각하고 나서 대답을 하십니까? 저도 솔직히 제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좀 직설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해 주는 것이 항상 예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도 비슷한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막 지금 속에서 불이 나는데 저도 이제 많은 우리 목회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정말 우리 가족과 같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보고 싶은 얼굴 또 보고 보기 싫은 얼굴도 또 봐야 되고 이런 정말 그냥 운명 공동체로서 살다 보면 이 섭섭한 일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가족이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생기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막 있는데 이 말을 하자니 듣는 분은 또 상처받을 것이고 말을 안 하자니 내가 미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분노를 더디한다는 말은 되게 쉽게 들리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이 막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갖다가 절제하고 분노하고 막 그냥 막 배까지 세워보고 밖에 나가서 뛰어보고 이런다고 해도요 이게 오히려 에스컬레이딩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지 않은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slow to anger 정말 이 분노에 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 영어성경 다른 걸 보니까 NIV에서는 patience라고 돼 있더라고요 인내 아닙니까? 인내 즉 이 분노는요 인내하고 slow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얼마나 힘들면 이게 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slow to anger가 wisdom 지혜래요 슬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 자문서가 계속 지혜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분노를 slow to anger 자체가 슬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나의 인내와 나의 참음은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내와 나의 참음은요 나를 속에서 불타오르고 곰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서 우리가 그러면 본을 찾을 수 있는 인내가 있을 것인가 찾아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 이 오래참음이 뭡니까? slow to anger patience 아닙니까? 인내 이 우리가 지금 나의 이 정말로 악하고 옳지 않은 이 분노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의 인내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에서 말씀해 보면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나오지만 또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 반대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에 뭐가 나오냐면 분념이 있습니다 앵걸가 있어요 육체의 일 이 앵걸을 반대로 덮어주고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열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로 처리해야지만 우리 안에 골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령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근본적으로 이 육체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열매 인내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정말로 어렵지만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저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없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리누서 15장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로 내가요 날마다 죽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정말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이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요 이 분노와 이 악한 감정으로도 해방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야략한 우리 자신이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거부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의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뭐 분노 공화국이니 이러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참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다가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다시 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이 인내의 열매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혹시 분노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죽어야 합니다 지금 죽어야 합니다 내가 또 실수했더라도요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며 죽으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의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기를 강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배우는 이 교훈은 뭐냐면요 19장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즉 용서는 내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분이 나고 화가 날 때 감정을 추스리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용서하는 것은 얼마나 또 더 어렵습니까? 사실 용서한다는 게요 쉽지 않은 게요 이 막 화가 나갖고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용서하는 것은 꼭 내가 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눈뜬 순간부터 막 짜증이 막 올려오는 그게 무엇입니까? 막 나를 갖다가 흥분하게 하고 밤마다 화나게 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현실과 상황입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길을 막 걸어가면서 오늘은 손가락이 잘 움직이고 있네 오늘은 무립이 한 90% 정도 움직이고 있어 오늘은 숨이 잘 들 수 있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몸의 반응에 일일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 자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아에 관해서는요 매분 매초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 나에게 평가를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분노의 의미가 그러면 이 의학적이거나 세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 보니까요 이 정신의학 신문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분노는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기준에 너무 불공평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분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제 눈을 확 끄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 있냐면요 이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분노라는 이 감정은요 사실은 나의 중심, 자기 보호 본능,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시작한다고 이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분노 그러면 분노를 유발하는 분노 유발자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노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 인간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분개하고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분노한다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로부터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항상 내가 화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다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중심, 나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오늘 말씀하고 참 많이 연결이 된다라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우리 죄인 아닙니까? 얼마나 나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명예, 내 체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광이죠 나의 영광을 훼손당하거나 건드려지면 이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명예와 나의 지금까지 모든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을 건들면요 나의 자아가 너무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바로 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왜곡시켰고 우리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이 전적 타락이라고 있는데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말하는 것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혼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 하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타락시켰다는 것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의 자아가 왜곡되기 시작했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망가졌고 우리의 감정이 부패되는 일이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분 매초 우리의 자아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 영광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내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정반대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래요 여러분들이 여부를 자존심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이 사립학교를 시작하면서 설명회를 갖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이 질문한 게 있었는데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아이들이 많은 거잖아요 동양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가 되는데 아니 이러면 아이들이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이 미국 땅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이 오고 가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패널로 참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뭐라 그러셨냐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내가 마이너리티든 무엇이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납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보호해야 될 나의 자아가 있고 정체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손상되면 흔들리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확고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 분을 내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영광은요 용서할 때 오히려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확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사의 48.9절을 보면 뭐라고 되었냐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노하기를 더디하고요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멸절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용서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서하신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히브리스 1장 3장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분을요 용서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날마다 내 눈앞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분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인내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인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쉽게 상처받고 소심하고 또 너무나 쉽게 이렇게 모욕감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비판할 때 민감하게 혹시 반응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분을 터뜨렸습니다 오늘도 내 눈앞에 있는 이 분을 보면서 내 가족을 보면서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분노가 나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가 나를 주가 나여 주 없어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우리의 성등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 자신이 가장 많이 스트러글이 됐어요 왜냐? 나 또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가는데도요 누가 그냥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무슨 말 하면 막 그냥 끓어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내 스스로가 이 분이 해결되지 않은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저는 톡톡한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데 정말로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날 덮어달라고 주님 마음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니까 안되겠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속으로 울버질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대하면서도요 얼마나 많이 제가 정말로 이 하나님 정말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분밖에 없는 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독밖에 안 나오는 자입니다 이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열매를 달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억울하셨고 훨씬 더 고통받으셨는데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된 우리 자아는요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즘에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 말씀의 은혜를 우리 빌립보서 이 기쁨으로 리셋으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으로 리셋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분노로부터 리셋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이 우울과 분노와 이 눌림으로부터 리셋되어야지만 우리는 복음 가운데 기쁨으로 리셋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노로부터 리셋되어 복음 가운데 기쁨으로 리셋되는 우리 사랑하는 베드레의 성진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노만이 문제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얼마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중에 오늘 우리 잠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건요 정말로 나에게 선한 게 없다는 나의 고백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고백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고백이 없이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할께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우리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드러나는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드러나는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분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십자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께 그 열매로 이 인내 오래 참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있는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여